안녕하세요. 날씨온 송예림입니다. 7월 6일 월요일부터 7월 13일 월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6일 월요일에는 제주도의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7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8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는 9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7일 화요일에만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중기해보였습니다. 위험 niemand일에만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